베스트 액터, 코리안 브록 루키 스타, 아스트로라키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the best actor, Korean, is 브록 루키 스타, 아스트로라키 Congratulations 아주 유명한 K-POP 그룹의 아스트로 라키 씨를 모셨는데요 저희 이번만큼은 아스트로 씨의 수상소감 인터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we will have an interview with Rocky Who is a member of a famous K-POP 그룹 called Astro 안녕하세요 아스트로라키 박민혁입니다 일단 이렇게 혼자 상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리는데 손 안 떨리고 안 떨죠 일단 먼저 짠네 아이돌 김현수 감독님 그리고 박병원 대표님 그 외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헤어 담당해주시는 헤어 아티스트 분들,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, 의상 스타일리스트 다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배우님들이랑 아무튼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제가 좀 그렇게 얘기 아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청담불가마 성민윤순 여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이번에 사장 대신 박사장님, 박만철 저희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박정근 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너무 사랑하고 박정근 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로아 아로아 소리 조금 더 질러주세요 예!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로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고 음.. 네 제가 이 상은 짠네 아이돌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간단한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? 네 제가 이제 7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7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는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고요 네 앞으로도 성실하고 그리고 네 성실하게 네 활동하는 그런 많은 것들에 도전하는 그런 아티스트 라키이자 박민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사심 좀 채웠습니다 네